이곳은 연예인 오디션의 전당. 나는 이곳을 지키는 연예인 간문이다. 각오가 되었다면 나에게 만원을 주고 들어오너라. 쉬운 일은 아니구나. 근데 여기 들어간 분들 모두 만원을 냈나요? 아니다. 몇 사람만 냈다. 그럼 전 왜 내야 되죠? 맞아요. 왜? 산장만 내야 하는 거죠? 낼 테니까 조금만 깎아주면 안 돼요? 절대 안 된다. 왜요? 꼭 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는 내야겠다. 아니 이 연예인 간문은 나빠가지고 누가 들어가고 싶겠어요. 이제 소문내서 연예인 간문이 나쁘다고 소문낼 거예요. 내가 졌다. 그래 100원으로 해주마. 산장 이제 너는 100원 내도 돼. 고마워 손오공. 고맙습니다. 고마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